세상의 농사를 짓는 가족입니다. 여기 누군가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너무 동네 사이예요. 다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죠. 너무 아파.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고. 그래서 이 사다리 오를 수 있는 애들도 엄청 이 다리가. 우리들이 꾸며져서.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, 고맙소. 이건 내가 더 잘하네. 좀 웃지 마. 하기도 전에 웃으면 어떡해. 이러고 그래, 이러고 그래요, 이러고. 청폐 죽었어요, 그냥. 1도라도 안 펴지면 무조건 그럴 때 쫄득해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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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